경상남도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은 2008년 100억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매년 200억 원씩 지원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도의 부채경감 등 긴축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협 여건을 감안해 작년과 같은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요건은 도내의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한 농업인으로 최대 지원규모는 5헥타르까지로 한정되며 헥타르당 지원금액은 약 30만 원입니다.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농가별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미국 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별 벼 품종 단일화 추진에 총 1,159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, 농기계 임대, 맞춤형 비료 공급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